전국 언론 노동조합 강원지역협의회가 오늘 국민의힘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산법 입법을 위한 여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방송산법은 정치권에 종속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은 정치 독립법이라며 의결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산법은 공영방송 사장 후보 추천 권한을 시청자 등 외부로 확대하는 법안으로 내일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